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,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주 서울에서는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운전 중에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은 기사는 3분 넘게 위험 천만한 주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. 송정훈 기자입니다. 늦은 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직진을 요구합니다. 택시기사 황훈아 씨가 목적지를 묻자 남성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. 저항하는 황 씨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쥐어뜯고 급기야 침까지 뱉습니다. 그 사이 택시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질주를 이어갑니다. 황 씨는 인근 지구대를 떠올리고 차를 돌렸지만 찾지 못하고 가까스로 112에 신고 후 차를 세웠습니다. 이미 3분 넘게 맞으며 3km 정도를 달린 뒤였습니다.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운전석 옆에 있던 커피캔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습니다.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. 황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. 최근에는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의 한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콧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발 방지책은 미흡합니다.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처럼 택시에도 안전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.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.